여러분들도 대거구죠. 사실 이 덩크까지는 있을 수 있었어요. 그런데 이 이후에 짐승 세리머니. 아 몸 잘 만들어왔어요. 지금 관중 평가로 한 번 몇 시각이에요. 토끼리 코덕으로 일단 편심을 좀 자극을 했기 때문에 주문했어요. 서전트 1위였습니다. 조금 더 높게 뛰었어요. 서전트 1위였습니다. 지금 심사위원분들도 대거구죠. 사실 이 덩크까지는 있을 수 있었어요. 그런데 이 이후에 짐승 세리머니. 아 지금은 성공했습니다. 근데 이 안갔네요. 아 최재형 선수다. 아 반대. 한 번 더 가나요? 뭘 있을수록 마무리가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